마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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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들어가 볼까요? 제가 성경 읽어드리고 하는 것은 다른 고전 읽는 거랑 똑같아요 불경 읽어드리는 거나 논어맹자 읽어드리는 거나 성경 읽어드리는 거나 원래 예수님이 예전에 설교를 해 주실 때는 편하게 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기독교 방송을 특히나 원래 많이 봅니다만 성경 강의 한다고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 일단 그 말투 때문에도 못 듣겠어요 돌리게 돼요 왜 이렇게 거슬러지 저거는 욕심꾼의 말투입니다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수작을 걸고 싶어서 방편 때문에 교화를 위해서 전도를 더 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그런 말투는 우리의 애고를 자극하는 말투예요 성령을 자극하는 말투는 아니에요 성령을 자극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자명하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여러분 양심이 들썩하게 만들려면 자명한 얘기만 해 주면 돼요 무슨 말투의 기법의 이런 현란한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딱 본질만 자명하게 탁 던져요 그러면 듣는 사람 안에서 성령이 일어나버려요 확성돼버려요 그래서 둘이 함께 자명해지는 겁니다 자명하게 만드는 강의는요 무슨 말이나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자꾸 얘기해 주면 자명한 누가 들어도 자명한 얘기만 자꾸 해 주면요 서로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양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인도해 주는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런 너무 딱 그 특히 어느 한 분의 말투를 다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유명하신 목사님 말투를 다 망친 것 같아요 외국 갔다면 외국인도 그 말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외국 목사님도 세계적이신 분이라 아무튼 좀 난감하더라고요 언젠가 기독교 방송 돌렸을 때 편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럼 제가 인정하겠어요 저분 안에서 성령 얘기하시는구나 인정하겠는데 성령 얘기하는 느낌이 안 드는 건 왜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도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산상순하고 요한복음 했었죠 그랬더니 덧글에 그게 달리더라고요 성경 강의는 서투르시네 하지 마시길 이게 뭐냐면 목사님들 설교로 듣던 거랑 너무 다르다 이거죠 근데 제 스타일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 덧글 단 분도 성경 외에 다른 건 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열심히 들으시면 성경 가면 편견이 있으신 거예요 성경은 목사님 스타일로 해야 된다는 그게 잘 됐으면 제 강의를 안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서 답이 나오셨으면 원인을 한번 캐 보자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만 자꾸 어떤 고정된 스타일로 성경을 자꾸 전도하시면요 일반인들은 더 멀어집니다 성경에서 배워야 할 진리가 아니 예수님 같은 위대한 성인 성자가 해 놓으신 말씀을 누구나 들어야 되는데요 예수님 말씀도 그거 아닌가요 땅끝까지 다 전도하라는 게 내가 얻은 이 돌을 누구나 알게 해 달라는 건 내 제자들한테 부탁이 강제로 가서 성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이 성경의 진리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을 돕는 작업을 제가 좀 하고 싶어서 그런 사명감으로 이 강의를 찍습니다 한번 그냥 가볍게 다 읽을 건 아니고요 마태복음 중에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런 근본적인 이런 각성과 이런 양심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참고할 만한 예수님 말씀 없나 하는 관점에서 일단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1장이에요 1장 23절에 보라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이 된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게 이제 예언이 돼 있었던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하고 여기다 인용을 해 놨는데 지금 여기서 처녀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면 동정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는요 이사야서에서는 처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젊은 여자라고만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 입장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구약을 왜곡해 가지고 처녀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걔네들 성경까지 다 이상하다 동정녀 이야기가 나온 거다 라고 유대인들은 실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학자들은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면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진짜 이 처녀냐 뭐냐 그러니까 그냥 결혼 안 한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젊은 여자 정도의 의미라는 겁니다 젊은 여인이 애를 낳으리라 그러니까 처녀라는 꼭 시집 안 간 처녀 이런 느낌의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인용을 가지고 자꾸 동정녀 얘기를 끌고 가는데 동정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정녀라야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건 상징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도 없는 얘기고 여기 자예언이 성취됐다고 인용한 이사야서에서도 굳이 동정녀를 의미한 것도 아니었고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성자는 다 인간이 났지만 우린 동정녀가 나왔다 그래서 예전에 예전 신화들 보면요 동정녀가 나왔다는 신화들이 실제로 많아요 동정녀가 나와야 뭔가 더 신성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의식도 있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근데 저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이런 얘기들은 예수님 말씀과 행적에 집중하시라 주변 이야기에 너무 신경 쓰시면 옛날 글 여러분 못 읽으십니다 실제 성경, 모호류설 이런 거 주장하시는데요 당장 조선시대 글만 해도요 일단 호랑이를 타고 돌아다녔다는 게 없으면 훌륭한 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훌륭한 선비다 그러면 어렸을 때 신화에 호랑이 좀 타고 다닙니다 뭐 눈깔이 두 개씩 있었다 뭐 이런 이런 건 기본이에요 그냥 동네 가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좀 뛰어난 선비 이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좀 남다르신 분이건 이 정도 생각하셔야지 고대인 감각으로는 지금 감각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냥 좀 오 그러면 좀 내가 이분 얘기 좀 들어야겠네 정도 여기서 그냥 주의 한 개 하시면 돼요 고대인들의 글을 그대로 읽으신다는 건요 진짜 위험한 행위입니다 제가 역사학도 공부했고 철학도 공부했지만 제일 위험한 행위들이요 철학자들이 보이는 게 역사성 무시하고 그 원전을 바로 진리로 알고 덤비는 행위들을 보면요 정말 무서워요 아찔한 행위예요 역사적인 어떤 그 변화 속에서 이 내용도 계속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면서 읽어보자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제 4장으로 왔어요 4장에서요 뭔 일이 있었냐면 이제 시험도 받으셨어요 시험 받으시고 이제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이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일본의 학자들은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가까이 왔다를 이미 왔느니라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완료로 봐야 된다 근데 또 상당수 학자들은 반대하죠 그렇게 돼 버리면 천국이 왔다는 게 되는데 천국은 아직 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두 해석 다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저희는 둘 다 알아야 되는 게 이미 완료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요 이미 천국은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런 느낌으로도 이해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에서도 벌써 문제가 나오는 게요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번역해요 제가 주기도문 번역할 때는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부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이유가요 예전에 예수님 때 그 언어 지금 아람어나 히브리언은요 지금 성경은 그걸로 쓰여진 게 아니지만 시제가 벌써 모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어느 과거 어느 미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느낌까지도 담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천국이 앞으로 올 겁니다 로만 해석하시면 천국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만 해석하시면 뭔가 왜곡이 일어난다고 저는 봤어요 이미 왔다는 느낌입니다 이미 왔는데 계속 오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느낌을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왔다 그런데 너희가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그럴 때 이 학자들이 곤혹스러워합니다 어디서는 왔다고 하고 어디서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날은 두 개를 같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왔다 그리고 앞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느낌을 어떻게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리냐면 예수님은 천국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국은 이 성령이 천국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이 성령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된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된 데는요 일단 하나님 자리에요 성령이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구현된 영이죠 그래서 이 성령 자체가 천국입니다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성령을 의미하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구현된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서 구현되어야 되죠 그리고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 속에서 구현되어야 되죠 이 하나님 왕국 지상에서 구현되어야 할 지상 천국으로서의 하나님 왕국은 구현된 건 아니죠 성령에서 구현됐다고 해서 지상에서 구현됐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의 의미로 지상에서 천국이 구현됐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대로 살 때 구현됐다고 할 수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할 수 있고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나 하나님 자체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고요 지상에서 이루어질 천국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에 개나리 하나가 딱 핀 걸 봤으면 우리는 봄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봄이 왔다 봄이 완전히 온 건 아니지만 봄이 왔구나 그런데 개나리 하나 폈듯이 개나리 하나 폈듯이 사람 하나가 성령의 뜻 그대로 온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중에 자기가 있잖아요 예수님 본인이 온전해진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겨울이 돼서 지금 풀 다 죽었는데 꽃 하나 핀 거죠 뭐라고 외칠까요 천국이 왔다 이거예요 봄이 왔다 그런데 오고 있다 왜? 꽃이 만발하려면 아직 지금 멀었죠 꽃이 만발할 때는 재림입니다 자기가 내가 다시 올 때는 땅끝까지 만발하기를 바라면서 가셨죠 그런데 일단 꽃은 폈다 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천국이 이미 왔느니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신 그 느낌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학자들 중에도 그런 말 하시는 거 보면 분명히 이 느낌이 있습니다 뒤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릴 때는 꼭 두 가지를 다 같이 말씀드리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천국은 이미 왔다 그런데 완연한 천국은 오고 있다 내가 그때 내가 죽고 이제 올라가서 육체로는 죽죠 그런데 이 영혼력이 온전하시니까 죽었으면서도 안 죽으신 거예요 그대로 내가 올라가서 나중에 진정한 천국이 이 땅에 펼쳐질 때 내가 와서 제대로 내가 인자로서 악을 심판하고 선을 들어주겠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영생에 들 수 있게 돕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하신 거지만 완연한 범은 아직 안 왔지만 범은 이미 왔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읽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셔서 마태복음 5장 6장은요 제가 책으로 아예 냈죠 이 산상수운 마태복음 5장 6장 이제 7장의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산상수운 얘기가 나오고 그 산상수운 얘기 중에 저희가 한번 또 여기 이 책에 다 있었고 예전에 강의 한 거지만 지금의 세기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런 부절이 있습니다 5장 48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 아버지 성령 성부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꼭 이런 물질적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4차원 시공간을 넘어선 세계가 하늘이죠 하늘 다른 차원입니다 영의 차원 영의 차원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영의 차원은 하나님 천국이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분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하나님 뜻 그대로 영혼 육을 써라 이거죠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라는 말씀이죠 이미 왔으면서도 아직 안 오고 있는 그 천국을 만들어내라라는 이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듯이 자녀인 우리도 온전할 수 있다 온전해야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초창기 얘기입니다 설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지금 5장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이 당시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자신의 하나님의 똑같은 형제 자매로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통해 자기를 받침으로써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서 내려오셨을 때 도 이루고 설교 현장으로 이렇게 뛰어드셨을 때 백성들한테 설교하려고 나섰었을 때 이미 너희도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같은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듯이 너희도 온전해라 원래 아버지 자녀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대독 사건을 너무 의미부여하시다가 그때 이후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사도들 얘기는 조금 과장이 심한 거죠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예수님 말씀하곤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냥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열받으시면요 본인 얘기를 거부하거나 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뭐라고 하죠 너희는 마귀 자녀다 하나님 자녀 아니다 이렇게 세게 나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또 한 마리 어린 양까지 다 구하겠다고 하시면서 말을 안 들으면 너 양은 목자가 내가 아닌가 보다 딴 놈이 너 먹자인가 보다 마귀 소리나 들어라 하고 욕하다가 예수님이 사랑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화내고 욕한다는 건 되게 정력을 쏟는 행위입니다 그 상대방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센 방편도 마다하지 않고 구사하시던 전형적인 보살이에요 유마경에 보면 보살은요 아주 센 모습도 보여서 상대방이 깨어나게 도와주는 분이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먹자니 보살이니가 어려우시면요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나쁜 길로 가면 어떨까요 해처리라도 들고 싶죠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당장 착한 부모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 인생이 내가 욕먹더라도 자녀 인생이 바로 잡히길 원하게 돼 있죠 부모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살이니 먹자니 하는 건 그래서 자녀가 또 나를 거부해요 계속 예수님 다 거부했죠 자녀가 나를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에라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거 주나 봐라 이러나요 자녀가 거부해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주려고 내가 전제하는 거니 똑같아요 이 먹자니 보살이니 하는 전제는요 꾸짖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주고자 하는 그 진리를 끝없이 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여 주지 않아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받으실 때는 그 뭐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 놈들 짓밟아 좋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원망도 하시지만 자기를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죠 내가 죽어서라도 혹시 너희가 정신 차릴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 마음을 이런 부모의 마음이라고 알고 접근하시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왜 또 이렇게 세게 나가시다가 어떨 때는 인자하시다가 부모가 그렇죠 왜 오직 자녀 잘되기만 바라는 부모의 모습일 뿐이에요 자 여기서 또 6장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갑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너의 구제함을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자선 행위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금강경이 나온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상보시 그러죠 무주상보시 주는 집착이에요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게 안주하다죠 마음이 뭔가에 머물러 있다는 건 집착입니다 무주상은 형상에 조금 더 머물러지 않는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색깔, 소리, 냄새, 맛 등 이런 형상에 조금 더 집착하지 않는 보시를 하라 그러니까 이거 내가 남한테 뭔가 베풀 때 베풀었다는 행위에 대해서 집착하고 내가 베풀었다는 거에 집착하고 너가 나한테 도움을 받았다 너, 나, 그리고 중간에 이루어진 행위 이 세 가지에 특히 집착을 하면요 그러면 이게 무주상보시가 못 되죠 이 세 개가 청정한 보시를 하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도와줬다는 그 행위도 흔적이 남기지 않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런 보시를 하라 근데 이 무주상보시를 하면 근데 그 공덕이 어떤가 무량한 공덕이 있다 불교에서 왜? 그거는 나를 내가 했을 뿐이지 내가 공의 마음으로 했죠 부처님 마음으로 했죠 그럼 내 안에 있는 불성이 보시를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꼼수를 가지고 남을 도와줬으면 딱 그만큼 대가를 받는데 내가 양심 그대로 불성 그대로 나를 도구로 써서 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부처님 덕입니다 하고 회양을 해버리는 게 무상보시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도 설명을 또 기가 막히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 모르게 하라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거죠 애고가 내가 누구한테 베풀었다 그거 집착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고 뭐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보시하라는 게 아니라 꼼꼼히 계산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보시하되 오른손이 했으면 그대로 주고 그냥 내려놔버리라는 거죠 그걸 했다 하고 지고 다니죠 내가 누구한테 좋은 일 했다 내가 누구한테 좋은 일 했다 뭐 줬다 이게 갖고 있으면 형상 있는 보시가 되니까 형상 없는 보시를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거는 불교로 치면 무량 공덕이를 지은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금강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았나 싶은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인도 가서 공부했나 안 했나 뭐 이런 설을 제가 얘기할 어떤 근거도 없고 다만 성경을 보다 보면 불경의 이런 자치들이 보입니다 특히 금강경이나 반야경이라고 하는 그게 예수님이 만약에 당시에 인도를 유학 갔으면 배우셨을 대승불교가 그때 한참 자리를 잡을 때인데 그때 주장이 이런 거예요 무상보시 공 일체는 공이다는 건요 기독교식 그러면 일체는 하나님의 자경이다 이런 기존의 불교에서는 관심 없던 주장들이 반야경이나 금강경 이런 경전들로 우리가 아는 반야신경 이런 내용들이 기원전 1세기 때부터 이론들이 모여서 확립돼서 만약에 혹시 예수님이 인도 가셨으면 그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런 무상보시 얘기들이 나오고 하면 또 인도를 갔건 안 갔건 그런 사상적인 어떤 영향 속에서 있지 않았나 교류가 있지 않았나 만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게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 경전으로 작성된 것은 현재 현존하는 경전 자료는 2세기 이후에요 그러니까 신약보다 뒵니다 실제 현전 자료는 하지만 분명히 구전이 먼저거든요 먼저 이론화 된 것은 기원전 100년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혹시 가셨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반야신경, 금강경 같은 내용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꼭 그 경전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고 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너는 기도할 때 골반 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이 성령 자리는 우리가 형상으로 볼 수 없는 자리입니다 눈으로도 귀로도 손으로도 접촉할 수 없고 우리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요 은밀하다는 건요 4차원 시공간을 넘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 생각을 이렇게 해봤자 이 시공간 안에서 뭐라고 떠들어봤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바로 만나시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하려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 하면 이게 다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뵈려면요 여러분부터 침묵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중원, 부원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멋있게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하신 얘기죠 골반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남 없는데 진솔한 자기가 진짜 솔직해질 수 있는 데 가서 진솔한 마음으로 그냥 침묵의 기도를 바치는 게 꼭 할 말만 하고 침묵의 기도를 바치는 게 하나님과 가장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제발 이방인들처럼 중원, 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느님이 들으실 줄로 아느니라 필요한 말, 솔직한 말 한 마디 던지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계시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그 은밀하게 계신 아버지 영으로 계신 아버지랑 내가 만나려면 나도 영으로 존재해야죠 IM 상태, 순수한 상태에서 아버지와 직접 좀 만남이 있는 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주기도문 얘기를 해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여기 이 성경 번역이 그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저는 이게 이미 이 기도를 할 때 이미 아버지랑 만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성령과 하나 된 상태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지금 천국 그 자체인 성령을 만났어요 그러면요 제가 기도하는 방식은 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이미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 그 이름 거룩하십니다 그 다음 할 말이 뭐겠어요 천국이 임하였군요 임하였죠 이미 이미 나한테 임했어요 천지에 임하진 않았지만 나한테 임했어요 이미 천국이 임하였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저한테서도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과 만난 상태에서 하는 기원문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신다면 그러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해도 돼요 이미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만났다는 느낌을 좀 저는 더 가지시라고 불어 과거형으로 번역을 하는 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만나시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임하였습니다 할 때 여러분 내면이 이미 그 천국의 어떤 천국과의 만남이라는 느낌이 드시지 않겠어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소한 내 영혼에서는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기분으로 하시라고요 차라리 과거형으로 제가 번역을 한다는 그게 완전한 번역이라는 건 아니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거는 직접적인 하느님과 만남 속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분을 느껴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는요 예전에 모세 때 좀 양식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요 모세 때 하늘이 내려준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늘에서 준 만나는 우리 육체만 살렸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 말을 먹고 내 몸을 진짜 먹어라 자신을 떡에 비유하면서 내 살을 먹어라 뜯어먹어라 지금 내가 이게 천국 덩어리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존재가 천국 덩어리다 하느님 뜻대로 영혼육이 온전한 존재니까 내 말도 받아 먹고 내 행동도 다 다 소화하라는 거죠 나를 하나의 영적인 만나로 보고 소화해라 나를 소화해버리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만나는 육체만 살렸지만 나를 제대로 먹고 소화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얘기는요 나처럼 되라 내가 하는 거를 다 그대로 흡수해버리면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생을 주는 떡이다 영생을 주는 만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건요 내가 천국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영생의 그런 힘을 주라는 겁니다 영생 영생의 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는 기원입니다 어떻게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주시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요 옛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때 그 아라머나 히브리언은요 시제가 좀 포괄적인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예전에 용서해 준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용서할 거라는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미래도 하고 있을 일이에요 내가 계속 용서할 텐데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의 의미에요 과거에 내가 내 친구 용서해 줬듯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과거 언어가 시제가 좀 이상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내가 하는 것처럼 계속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 그래서 자 일용할 양식 주세요 영적인 영생을 이룰 힘이 있으면 영혼 육중에 육이 육이 힘을 받겠죠 그리고 혼으로는요 남을 용서하겠다는 거죠 내가 남을 용서할 테니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저도 계속 남을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혼 그 다음에 이 혼에서 이 혼에서 시험에 들지 않다는 거는 아까 그거는 용서는 좀 감정적인 영역이라면 시험은요 이제 지적인 겁니다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내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영혼 육이 이제 그래서 다 온전해지면요 하나님 만났죠 혼이 지금 올바른 판단도 하고 남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까지 했죠 몸은요 영적인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얻어서 힘이 나죠 그러게 되면 악에서 사실은 구원받은 겁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주기도문이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요 한 사람 안에서 지상창국이 구현되는 소식을 바른 겁니다 그걸 기원하게 만들었고 기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또 꽃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도문이 현실화되면 그래서 지상천국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영으로 기도드리되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기도드릴 때 우리가 말로 할 때는 그 영과 만나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영과 만나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진솔하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라 굳이 말을 해야겠다면 침묵 지키는 것도 좋고요 굳이 말을 해야겠다면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정식을 보여준 거예요 올바른 기도문의 형식을 올바른 이 말씀도 좀 기억해 두시고 산상순 이미 우리 했던 것 중에 책으로도 제가 냈는데 읽어드릴 구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존과 동록이 해하며 벌레들이 해하며 도둑이 그러니까 녹이 쓸고 동록이라는 것은 세부치에 녹이 쓰고 존은 옷이나 이런 것을 상하게 하죠 존과 녹이 쓰니까 그리고 또 도둑이 도둑질을 해가니까 너희는 오직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이거는 뭐죠 계속 무상보시를 하라는 겁니다 남한테 돈 좀 생기면 그걸로 좋은 공덕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거 이제 그냥 함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믿음을 통해 성령과 하나 된 마음으로 왜 성령이라야 남을 진짜로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한 동안엔 진짜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마음으로 좋은 양심을 실천해 놓으면요 그거는 이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제물로 계속 믿음과 성령과 양심의 그 삶을 살고 계시면 그 자체로 하늘에 엄청난 공덕이 쌓인다 은밀한 것까지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걸 갚아주실 거니까 지금 돈을 갖고 있어봤자 죽을 때 못 갖고 가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양심을 실천하는데 써버리면 그게 그대로 다 내 공덕이 돼서 하늘에 포인트가 쌓인다 이거죠 이런 말씀 이런 얘기는 종교를 초월해서 다 공통으로 하는 말씀이니까 들어두시고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우리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을 것 같지 이 얘기는요 돈하고 하느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을 것 같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명을 미워하고 한 명을 더 사랑하게 되거나 아니면 한 명을 더 존중하고 한 명은 업신여기게 돼 있다는 분명히 한쪽으로 쏠리게 됐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51% 이상이죠 욕심에 51% 이상 가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마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고 양심 51%로 가 있으면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영혼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딱 얘기하시죠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섬기지는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또 먹고 있고 뭐 할 것 자체를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진짜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왜 그런 것에 집중하느냐 이제 이 얘기죠 마지막 얘기는 근데 그래서 뒤에 보면요 사도들이 탐욕 그러면 탐욕을 우상승배라 그래요 탐욕 인간한테는 못된 죄들을 잊지 않느냐 그러면서 열거하다가 탐욕 나가면요 꼭 사도들이 탐욕 즉 우상승배 이렇게 나갑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서 탐욕이라는 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탐욕은 사실 우상승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탐욕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보다 그 존재 탐욕하는 대상을 51% 이상 더 거기에 마음을 내고 있고 그걸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승배인데 지금 그럼 교회 각 우리나라 교회는 어떨까 한번 이 관점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돈을 섬기고 있나 하나님보다 돈이 직접적이죠 법보다 주먹 그러듯이 하나님은 사실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나를 위해 뭘 해주신지 모르겠는데 돈은 한 백억이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돈은 나한테 많은 걸 직접적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신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우위를 점하죠 그게 사실은 우리 우상승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양심 51% 우리가 재물을 뭐 없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아예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51%가 어디 가냐 누구를 더 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양심 51%는요 욕심을 따르고 있느냐 우리가 양심을 따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양심을 섬기고 있느냐 욕심을 섬기고 있느냐 누구를 더 섬기고 있는가 이거 확실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만 더 마태복음 오늘은 마태복음 중에 산상순 했던 것만 좀 더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죠 자세한 건 산상순 책 찾아보시고요 산상순에서 했던 거지만 지금 다시 한번 되새길 만한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어지죠 그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 곧 태워질 들풀도 하나님이 보면 디자인까지 다 해서 입히셨잖아요 들풀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 진드기니 뭐 보이지도 않는 벌레들이 있죠 그 현미경 확대해 보면요 디자인 끝내줍니다 뭐 달릴 거 다 달렸고요 뭐 더듬이 뿔 뭐 다리도 뭐 여섯 개 달린 놈 몇 개 달린 디자인이 끝내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하늘이 이렇게 뭐 옆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하는 이런 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분이 하물며 너희한테 가장 그 사랑하는 인간들한테 자녀들한테 그렇게 안 해주셨겠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좀 믿어라 제발 이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존재 즉 세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도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한테 딱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각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금 좀 내라니까 난리 나는 악마들이 우리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외치시는 분들 머릿속은 참 신기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말씀 믿음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마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버지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실감나게 이해하시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죠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과 지금 하나예요 그냥 자녀가 동떨어진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용으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올 마저도요 사도 행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숨 쉬고 움직이고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건요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우리를 낳아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용으로 하나님의 뿌리를 받고 우리의 영혼 육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분신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실 때는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하나님한테 뿌리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 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감나는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 우리를 보고 듣게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먹을 거 입을 걸 너가 따로 생각하고 있냐는 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너가 너 머리로 인간적인 꼼수를 두고 있냐는 거 지금 아버지 덕에 숨 쉬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아버지랑 따로 아버지 없는 것처럼 나 어떻게 살지 이게 지금 코미디라는 거예요 이거 사정을 아셔야 돼요 도마보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대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라 움직이고 힘이 증거다 내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버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아버지 빼고 지금 나 혼자 고민 아버지 몰래 대출받을 걱정하고 이러지 마시라 내가 살아 숨 쉰다는 건 그대로 아버지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버지한테 맡겨야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너희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지금 내가 뭐가 먹을 게 부족한데 그런 건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죠 아버지의 작용인 내가 먹을 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는 이미 아버지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건 아버지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아버지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우리는 완전히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실감이 안 나니까 기도를 할 때 거창하게 하게 돼 있고 막 때를 쓰면 해주려나 해서 발바닥 방바닥을 구르면서 하는 막 발바닥 막 구르면서 방바닥 뒹굴면서 통성기도를 해야 들어주실 것이다 그 정도 해가지고 하늘이 들어주겠느냐 이런 발상이 인간적인 꼼수죠 절대 아버지랑 신뢰관계는 아닌 겁니다 신뢰관계 있는 분은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 아셔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가 늘 제 뜻을 제 뜻을 이루어 주실 거 알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아는 걸 아버지가 모를 거라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버지랑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기도해 보는 거죠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그런 건 이해하는데 기본적 신뢰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믿음이 적어서요 아버지가 너 안에 거하시고 너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마찬가지로 그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안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해 주실 줄을 전혀 안 믿고 따로 꼼수 부리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정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나라는 천국이죠 성령이죠 성령을 먼저 만나고 아버지의 의리를 구하라 아버지가 옳다고 하는 양심을 실천하라 이겁니다 성령과 양심이에요 지금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의 정의를 구하라는 건요 하느님 뜻이 온전히 구현된 그 성령을 만나고 하느님이 옳다고 하는 양심을 실천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 주어지리라 먹고 잊고 살 수 있게 다 해 준다 왜? 아버지가요 이 땅에서 천국을 구현하려고 하고 양심을 구현하려는 사람한테 먹을 거 입을 거 안 해 주겠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자신의 사도한테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안 돼 주면서 계속 하늘의 뜻을 구현하라고 할 뿐이냐 이거죠 이거 이런 거 다 해 주게 돼 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만 걱정하라 오늘만 살아라 이겁니다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가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는가만 걱정하시라는 양심 노트 쓰시고요 오늘 하루 찜찜한 거 있으면 오늘 풀고 주무세요 내일로 넘기지 마시고 내일 일까지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양심에 찔리는 거 있으면 오늘 풀고 가는 게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정의를 구하는 사람의 삶이죠 내일 걱정 안 하고 오늘 오늘 내 양심에 충실히 살아갈 뿐 내일 양심까지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오늘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자는 7장 12절 말씀입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받고 싶은 거를 먼저 해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자니라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니라 이렇게 보통 말씀하죠 우린 다 남한테 남이 아버지 뜻대로 나를 대해주길 바라면서 나는 마귀의 뜻대로 남을 대하고 있다 이게 제일 심각한 일이죠 남한테 받고 싶은 거 먼저 해주라는 건요 내가 먼저 양심적으로 남을 대하자 하는 겁니다 이 이상의 도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하나 이거 되게 다들 인용하면서도 좀 심각하게 안 읽으시는 구절입니다 심각하게 읽으셔야 돼요 나는 아닐 거야 하고 읽으시거든요 이 구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여기서 하늘에 계시는 저기 푸른 하늘 위에 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의 차원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다 여기서 이 천국은요 단순히 천국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나 하느님 그 자신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성령이 지상에서 구현될 때 지상에 천국이 있죠 두 번째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다 보면 세 번째 천국이 나와요 즉 하느님 뜻대로 이미 구현되어 있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디 영계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면 영계에 있는 하느님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 왕국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좀 뭐냐 뭐죠 성령이 각성된 존재들의 그런 세계 성령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계 그런 의미의 천국도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런 세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천국은 이거죠 세 번째 천국 지상천국보다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건 진짜 하늘나라 천국 가고 싶었던 거죠 그 천국을 근데 주여주여하는 자가 못 가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못 돌아가는 날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예언도 했고 자 남들한테 지도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남을 가르쳤고 가르치는 게 하느님의 뜻을 전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신통도 부렸고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았고 남들한테 예언도 했고 하늘의 뜻도 대신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 목회자가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사도들이 하는 행위에요 내가 예수님의 충실한 사도였지 않습니까 이거에요 그냥 막연한 신자가 지금 항의하는 게 아니에요 난 진짜 유능한 사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지금 그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여기에 본인이 해당 안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요 지금 24시간 성령 안에 사세요 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꼼수로는 답이 안 나와요 내가 꼼수를 부려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내 욕심을 더 내면서 이렇게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별짓 다 해도요 아버지가 볼 때는요 양심 51%가 아니었으면요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마귀 새끼지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비양심을 행한 자들아 이겁니다 양심을 따르지 않았으면 다 부지런 성령 안에서 양심을 실천한 게 아니면 너의 욕심으로 남들보다 더 그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어 너희들 욕심으로 만약에 내 이름 걸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다 했다 한다면 욕심으로 했다면 너희는 내게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성령의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짐을 짓는 거고 욕심 위에 집을 지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니고 비가 내리면 곧장 무너져 내릴 그런 토대 위에 집을 지은 게 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이 얘기입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느니라 사상루각이다 이겁니다 모래에 아무리 지어봤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곧장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일단 산상순 까지 했어요 처음 설교 시작하셔서 산상순이 바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하신 얘기 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볼 얘기가 내가 분명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다라고 자기가 알고 계신 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았다고 하시더라도요 성령의 작용이 아예 아닌 건 아닌데 여러분이 성령의 뜻대로 양심을 구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불법을 행한 자가 되고 여러분의 욕심 성취를 위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살려고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진심으로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런 생명책에 이름이 오르지 이런 분들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할 거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누굴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양심 분석해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를 아주 그냥 뭐 어디 무슨 뭘 수준으로 지어놓고 하나님 뜻을 잘 전도했다 내가 주님의 뜻으로 이 대역사를 이뤘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가슴에 손 얹고 이게 진짜 누구조차고 한 일이고 진짜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해서 버린 일인지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나 천국 못 가겠구나 가겠구나 바로 나온다 내가 예수님 이름 걸고 크게 영업 잘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존재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느님 뜻대로 사는 자 양심대로 사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 이 말씀 마치고 아무튼 이 마태복음 또 이어서 다음에 또 틈나는 대로 꾸준히 읽어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마태복음 들어갔네요 일단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제대로 이해해 보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읽어 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ução гл争 유튜브 유튜브 저한테 문 vá 놔